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멀쩡해집니다. 지혁아, 한 개 한 줄까? 지금, 지금, 봤어? 네, 봤어요. 보라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네. 대신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이뻐. 대장님! 위창에 있어, 대장님. 네. 대장님 위창에 있어요. 가자. 지역장님, 빨리 빨리 빨리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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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영원히 봉자반! 사랑해! 영원히 봉자반! 왜냐하면 오랜만에 들어봤죠? 사랑해! 영원히 봉자반! 빨리해 한번! 사랑해! 사랑해! 영원히 봉자반! 사랑해! 영원히 봉자반! 회장님! 사랑합니다! 진짜 텔레 홀로덩우시지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 너무 안 돼,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잘 계시죠? 네 앞으로 전해보세요 회장님 20분이나 만나요? 네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홍길별도 사랑해 한 번 해주세요 혜들도 부족한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의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됐어 선생님 즐거워요 됐어 됐어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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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 회장님 30일 날 공연은 이거 입고 갈게요 잠실에서 네 대구 구하셨어요 저 대구 대구 버스 보셨어요? 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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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네 조심히 가셔야겠네 대구 버스 광고 보셨어요? 네 대구 버스 광고 보셨어요? 네 그럼요 갔죠 고맙습니다 대장님한테 그 이벤트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택시도 좀만 기다리세요 자가용에도 붙을 겁니다 자가용에도 붙을 겁니다 자가용에도 붙을 겁니다 네 정말요?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좀 잘 참고 잘 구사고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운련들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약 주신 거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이 정도다? 네 나와요 충격 추세요 나와요 가세요 나와요 가서 네 신나게 네 신나게 노래하고 왔습니다 안 그래?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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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뭐 있어요? 아 네 안에 뭐 있어요? 회장님 배 뭐요? 안에 뭐 있어요? 로또 있는 게 아니여? 네 아닙니다 복권이 있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중입니다 네 정말요? 네 봐 보세요 네 박혜하 나도 대장님 얼굴 좀 보게 해 박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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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경운들 엉슬로 졌어 홍길병님께 못 봐서 아쉬워졌네요 현동님 저기 차 비티면 위험해요 잠시만요, 오늘 이벤트 한 거, 대장님 이거 하나 드려야 돼, 이벤트 한 거. 대장님, 이벤트 한 거. 이사했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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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좀 가주세요. 발 조심하세요. 이사했으면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더. 상장님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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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위해서 늘 활만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크로스! 대박! 이제 가겠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